지금 문제되는게..어 근데 약간 너무 길다 이게 그치 어 이게 애매해졌는데?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이게 애매해지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왜 점점 못하는거 같지? 얘들아 왜 나 점점 못하는거 아니야? 야 야 그래 그 생각하자 일단 멈춰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거야 그래 일단 멈춰서 생각 시간을 갖자 일단 다 빼봐 이게 진짜 현명하게 제가 기다려봐 일단 다 빼봐 이걸 한 번에 다시 하나 생각하는거야 그래 괜히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고 그래 그래 어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아이씨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줄 X같이 해놨는데 선을 선이 정말 X같은데 아 누구세요 자꾸 여행iter 됐어 흠... 일단은 얘들아 이렇게 됐고 어...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봐 얘가 파, 얘가 파, 얘가 일단은 일단 이렇게 틀을 좀 크게 하는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게 자잘자잘한게 움직이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? 완전 개꿀띠띠? 개, 개똑똑띠? 어? 그래, 어? 이렇게 해주는거야 이거는 이렇게 또 해주고 이거 상당히 똑똑한데 어? 치명적인게 이거? 치명적인데? 근데 이 마지막 이거는 이렇게 있는거지 괜찮은데? 봐보자 그렇지 음 점점 늘어나 으흐흐흐흐흐흐흐 어? 이거, 이거, 이거 뭐냐 아, 네 번째 줄 좋아 아휴 됐스 객차를 더 늘려볼까요? 객차를 늘려봅시다 당장 늘려봅시다 아 아 아 그래 됐어, 됐어 됐을걸 아마? 어 아마 됐을걸? 다 연결됐어 어 byte 그렇기 아 오오오 어? 어? 그러면은? 이색? 음 으음 됐어 아 흥흥흥 어 rew 어? 저 새끼가? 그러면은? 음...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치... 생각을 하게 만드네? 이렇게 그렇지 얘들아 잘 되고 있잖아 저 새끼가 왜 이렇게 종양이야 자꾸 뭐나 아 족갑네 이거 점점 길어지면 안되는데? 아이씨 진짜 혼났는데? 아이씨 점점 길면 혼났는데? 씹 대쓰 움직여라 움직여라 얘들아 얘들아 움직여라 야 근데 괜찮지 않냐? 큰 틀을 구축하고 하니까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음... 여기가 나쁘네? 곧 와 어 열차 객차 그렇지 어? 여기가 그렇지 자 이새끼 뭐냐? 제발 멈춰 제발 야 제발 시발 잠깐만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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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소새끼야 해소 야 뭐야 이거 어디가? 연결 안됐다고 여기가? 시발 이새미 야 할 수 있긴하냐 이거? 야 여기 깰 수 있긴해? 얘들아 왜 깰 수 있긴 하냐구 X 진짜 이새미 한idelge 아 깰 수 있을거야 깰 수 있을거야 객석 말고 노선에 아니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나 약간 옥이 생겼어 옥이 옥이 생겼어 아 제발 제발 미안해 제발 미안해 제발 미안해 내 말들을 좀 해줘 그렇지 아 제발 제발 미안해 제발 미안해 제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지 이거야 당장 이거야 일단은 이건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일단은 깼어요 왜 자꾸 현실 부정하세요 일단은 그냥 오래 버티면 다음 맵 나오면 깬거에요 아 진짜? 좀만 더 하자 야 이거 끝이란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끝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을거야 아마 이게 노선이 키니까 이렇게 가주자 양보할 줄도 알아야돼 끝이 있어 진짜 양보할 줄도 알아야돼 됐고 그냥 오래가는거 아 기록 세우기야 그냥? 아 진짜? 기록 세우기에 뭘 말해? 이렇게 말을 끄따구라 시시시발라마? 에헤에헤에헤 이제 누가 양보를 하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양보하지 뭐 그렇지 열차 노선이 해 노선이 빨간색 해 그리고 노선이 노선이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중요 괜찮아 여러분들 이게 노선이 여기 중앙에 딱딱 그렇죠 여러분들 딱띠기 딱딱 응?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음 음 이름 담으세요 여러분들 혼숫 담으세요 에헤에 에헤에 혼숫 담으시구요 괜찮아 에헤에 처음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크으으으 노선 봐바 여러분들 이쁘죠 이거야 같은 도영끼리 하면 안돼요 바로 같은 도영끼리 당연히 안될걸 그러네 그러면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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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약간 에바 아니냐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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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그러면 더월드 잠깐만 멈춰봐 그러면 이게 세모 동그라미 네 뭐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얘는 답이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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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를 그래 이거를 쾌속선 그래 이거를 이걸로 뭉치자 와우 하버드? 와 하버드냐 얘들아? 우와 이거 너무 똑똑한데 이거는 심각할 정도로 똑똑한데 동그라미 4개에요 담으세요 제가 어릴때는 동그라미가 많으면 좋은거였다구요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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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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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필요합니다 터널 교차해 갑시다 여러분들 예 잠깐만 괜찮으세요?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왜 점점 조진거 같니 왜 점점 조진거 같죠? 왜 점점 조진거 같죠? 괜찮아요 일단은 뭐 예예예 어 예예예 어? 여기 연결 안된거야 지금? 어 그러면은 얘들아 그러면 다른거 하자 다른거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나도 와 다른거 다른거 하자